9번 문제는요. how ever will 시작되고 있죠. 앞에 내용이랑 정반대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이니까 문제 해결이네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요? creative니까 창의적으로요. 그럼 앞에는 창의적으로 해결했으면 못했어요. 못했죠. 그렇죠? 그럼 일반적인 문제의 해결점이고요. 그렇죠? 바라보는 관점이. 이 뒤부터는 창의적인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은 방법이 달라야 돼요. 맞죠? 해결 방법이요. in may, 그것은 아마도 beautiful, 가주어 진주어네요. 뭐가 유용하다? redefine, 정의를, 재정의를 내리래요. 그 문제를 as a problem of too many vehicles이니까요. 너무나 차가 많다라는 문제를. 근데 그 많은 차는 어떤 차예요? 요구하고 있는 차들이네요. required은 space니까 공간을 요구하고 있는 거네요. to seize이니까 주차될 공간이요. during the work day니까요. 낮 동안에 주차될 공간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들의 문제를 재정의를 내려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차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 해결책이 둘인데. 여긴 뭐예요? 일반적 해결책이겠죠. 그렇죠? 얘는 지금 뭐예요? 창의적인 해결책이겠죠.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읽어 나가볼게요. most of us, 우리 대부분은요. have problems,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뒤에서 관계사가 꾸미고 있네요. that have been posed니까요. 약이 되어져 오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to us, 우리에게요. easy는 for example이랑 똑같은 의미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딱 assignments니까요. 과업들이 있죠. from our supervisors니까요. 우리 상사들로부터, 우리 보스들로부터의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만. but, 앞에 내용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보통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회사 문제도 있긴 하지만. but, we also, 우리는 또한 recognize니까 알아차려야 되죠. 문제들인데요. on our own. 우리 자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얘를 부가 설명하고 있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더 need for additional parking space.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가적인 주차 공간의 필요성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예요. in the city, 도시에서의 주차 공간의 필요성인데요. 그 도시라는 것은 where you work이니까 당신이 일하는 곳에 도시 공간이죠. 그렇죠? 주차 문제예요. after identifying, 확인한 뒤에, the existence of a problem.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는요. 즉, 문제 확인. 그렇죠? we must define. 우리가 정의 내려야 된대요. 당연히 재정의 내리는 것보다는 앞에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정의 내려야 된대요. its scope, 그 범위와 and goals, 목표들을 정의를 내려야 된대요. the problem of parking space, 주차 공간의 문제는, 부족은, is open seen이니까 종종 여겨진다. 자주 여겨진다. 이건 일반적인 관점이겠죠. 그렇죠? as, 뭐로 써요? need이니까 필요성으로 여겨져요. 뭐에 대한 필요성이요? for more parking lots or parking garage 있으니까요. 더 많은 주차 공간이나 더 많은 차고들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접근 법이 뭐라고요? 더 많은 주차 공간이 필요. 차고들은 그냥 앉아볼게요. 이거 일반적인 해결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in the case, 그러한 경우라는 게 욕을 받을지, 창의적인 걸 받을지 아직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받을 확률이 높죠. 창의적인 얘기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you may decide. 당신은 아마 결정할 거래요. 어? organize.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organize a carpool. 그러니까 카풀이 뭐예요? 차를 같이 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 얘가 나와야 됐었네요. 당연히 당연히. 왜요?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더 많은 주차 공간을 얘기한 게 아니라 뭐예요? 카풀 서비스. 서비스를 활용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카풀이 뭔지는 알죠? 같이 타는 거요. 그러니까 그 창의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재정의를 해야 된다. 그러한 경우에 즉 창의적인 방식은 당신은 아마 조직을 할 수 있을 거래요. 차를 같이 타는 기관을요. Among people. 사람들 사이에서요. 어떤 사람들이죠? Use downtown parking lots니까요. 똑같이 도시에서 주차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야 그럼 너도 그 주차 공간 써? 나랑 차 한 대로 같이 갔다 왔다 하자. 그럼 같이 탈 수 있는 거죠. 주차 공간 확보죠 그럼? 그게 오히려요. And 그리고요. Institute니까 주차 공간과 같은 회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낮 동안에요. 그렇죠?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어떻게 된거죠? You may decide to have a nice car. It's like a cool people. 아 여기요. 그래서 여기 계속 가요. Date time local taxi service 까지에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동사가 사용하고 아 Organize랑 같이 올린 거에요. 그 다음에 Institute로 갔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직을 해요. 카풀을 조직해서 기관화까지 하는 거에요. 낮에 운영하는 그 지역의 택시 서비스를 조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요? Using these privately owned vehicles 이니까요. 이러한 사적으로 소유가 되어진 차량을 사용해서 택시 서비스를 조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에요. 한마디로 요즘에 우버 택시 있고 우리도 뭐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요즘에 선전 나오죠. 그렇죠? 개인들이 택시 기사가 돼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태워주는 그 기능이요. Thus 그러므로 You solve. 당신은 해결할 수 있대요. The problem. 문제를요. Not as you. Originally posed. 이니까요. 당신이 원래 제기했던 거죠. 그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But Not a 법이니까 뭘로서 문제를 해결한다? You later. 나중에 Reconceived. 이니까 다시 바라보고 인식한 카풀 서비스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주차공간을 더 만들어 주세요. 이걸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타고 다닙시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럼 이 글은 무슨 내용이었었냐면요. 결과적으로는 문제의 창의적 해결 방법 이 된 거였죠? 네.